무슨 중앙 동화를 보면 너무나 거짓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언론중재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어쩌면 당신들은 이렇게 가장 시원에 해당하는 그런 물의 줄기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을 입을 다물고 그렇게 거짓으로 그냥 그렇게 역사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거든요. 아니 그거를 다루지 않으면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무슨 법을 악법을 만들어내더라 당신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반항할 거냐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언론인들도 역사적 책무라는 면에서 보면 다음에 참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인하는 겁니다. 방송 콘텐츠 전부를 왜 바치냐 다른 거는 다 겪가지고 비본질이고 이 본질에서 무너지면 그냥 손 털어야 된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억압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산을 해서 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바실리아TV하고 무게 재는 거 그다음에 국역 재는 거 그런 부분을 다뤘는데 정말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소위 투표지의 무게를 재는 것 자체가 거의 전부지 않습니까? 투표지의 위조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264g, 100장이 264g이라는 것을 전부로 채택할 수 없다. 거기에서 분명히 조재현이라는 사람은 나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냥 공범관계가 되겠다는 걸 보니 자인한 건데 이 소위 무게를 재는 거 이 부분은 한 번 설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예예예. 투표 인재 계약서. 예예. 예.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 거 아닙니까? 영등포. 나쁜 장관. 어. 영등포선거관리위원 사무실이구나. 예. 여기 보면 나오네요. 아, 그거구나. 예. 영등포울이죠? 예. 영등포울입니다. 예. 여기 몇 그램입니까? 어. 여기 보시죠. 가만히 계시분. 어. 예. 그 제곱미터당 100그램. 그러니까 평양이 100그램 모조지를 사용한다. 이 부분 뚜렷이 나오네요. 특수지. 맞습니다. 그리고 을 선구구는 가로 세로가 10하고 18이죠. 예예. 예. 이 투표용지 제작내역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보하셨구나. 예. 이게 영등포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영등포울 재건표장에 우리가 볼 투표지들이 그 딱 그 무게와 형태를 한 겁니다. 이게 10, 18이니까 100장이면 180그램이 나와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릿이지만 예. 뭐 이 공동박사님께서도 이거 방송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150그램 100그램 나오죠? 여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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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사전투표지인데 이것도 100그램당 퍼 이제 제곱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계약서상에 따르면 명백히 100그램인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내일 정도 제출할 생각인데 이거하고 비교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대법관이 제대로 된 대법관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100장씩 무게를 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1분이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10분이 걸리겠습니까? 그냥 제가 가져가면 정밀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10초, 20초만 100장 한 번 넣었다가 빼는 건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위조 투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1분, 2분, 3분 안에 결정될 수 있는데 그걸 조재현 대법관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주번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그런 범죄를 본인들이 공모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대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객관적인 거 앞에서 우리가 계약서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 내용대로 있는데 사실 이 계약서에는 빳빳한 사전투표는 없어요. 빳빳한 사전투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도 합리적인 그래도 자기가 대법관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터무니없이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관철을 시킬 것이고 만약 거부를 한다면 그거를 또 증거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증거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대법관이 대법관 자격이 있는지조차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죠. 그러면 이번에 영등포 오른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양산 의뢰에서 264g으로 측정된 걸 가져갔을 때 본인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그게 고발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기름바 집권 남룡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되겠죠.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법조인이 사실 판사는 객관적인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양심에 따라 주관적인 양심에 아니라 객관적인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양심이 그 순간은 어디 달아났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판정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무게를 같이 있던 부장판사급인 재판연구관은 좀 무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때는 무게 재는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증언을 하신 소중대인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들이 무게 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공범이죠. 증거인별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사실 19장이 아니라 수만 장을 감정 대상으로 삼거나 판정 보류로 하거나 무효표로 삼아도 될 만한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관외 사전투표, 사전투표 저는 그때 연수회에서도 여기저기 다 가면서 다 봤거든요. 특정 한 조에 머무는 건 아니어서 다 봤는데 우리 인쇄 전문가가 이렇게 이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보여서 다른 데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동의 패턴이 그냥 그 수십 장이 그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관외 사전투표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어떤 특정 한 지역 투표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라는 것은 안 됐어. 전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한 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인천, 서울, 제주도 이런 데서 하나씩 갔다고 하면 전부 동시에 그 지역에서 잉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류가 발생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관외 사전투표지가 도장은 다른 지역에 찍혀져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만든 곳은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라는 증거거든요. 명백한. 그 울어진 투표지라고 이제 검증조사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어진. 모서리가 울어진. 그것도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묶음에 있는 표 대부분이 울어진 표지였죠. 그런데 이게 관외 사전투표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곳은 울어진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그 수십 장에 있는 다발이 전부 다 울어졌다는 거는 울어진 차에 프린트돼서 인쇄를 해서 재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박 변호사님 이제 핵심을 다 장악하고 계시니까 선전하시려고 보는데 어쨌든 찰력 문제하고 그다음에 무게 그다음에 두께 또 필요하다면 용지의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양산을에서는 다른 증거도 참 중요했지만 개량화된 오늘 계약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들이 납품을 받은 제곱매트당 100g 모조지를 사용하지 않고 170g 모조지나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은 그거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증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재현 대법관이 완강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